신학 성경 마가복음 6장 신학 페이지로 63페이지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오천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물의를 보내는 동안에 배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대아로 가게 하시고 물의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묻해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졌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의 힘이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는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고 바라보시며 저희가 절망할 바로 그때의 신적 권능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에게 들리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각자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게 하사 저희를 보호하시고 당신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마음으로 믿고 쫓아가는 저희 성도가 되게 이끌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셨던 이 내용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제가 알기로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 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건너가라 내가 뒤따라 가리라 하시고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44절 떡을 먹은 남자가 5천명이었더라 즉 오병 이어의 기적이 끝난 다음 45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면서 즉시 내린 명령은 너희들 여기 있지 말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베타고 먼저 가라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왜 오병 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 여기 있지 말고 먼저 베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 내가 뒤따라 가마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이유에 대한 설명은 마가복음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보시면 그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6장 여기를 잡으시고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살핍니다 152페이지입니다 12절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여기까지는 오병이여 기적이 끝나는 모습입니다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한 유대인들의 무리가 입으로 뱉은 말이 뭐냐 그 기적을 행하신 이것은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오늘 좀 깊게 살피실 건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백성들이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자기 입으로는 분명히 이분은 보통뿐 아니구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은 그들이 입으로 한 말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하되 라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이면에는 신적 권능을 가지셨던 우리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거든요 마음을 보시고 뱉은 말씀이 15절인데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에 마음을 읽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오병리어의 기적을 겪고 나서 유대인무리들은 입술로는 메시압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속으로는 무슨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원하든 안 원하든 간에 오히려 원하지 않더라도 억지로라는 말이 그거예요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아 세우려고 하는 마음에서 그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입으로 뱉은 말과 그들이 속에서 예수님을 메시야로 추앙하는 것이 본질은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받지를 않으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조금 깊게 살필 것은 그 당시 오병리어 기적을 경험했던 유대의 무리들이 입으로 뱉은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라는 이 의미가 성경적으로 무엇을 지시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고백은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마음 속에서는 어떻게 이해했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니까 그 사람이 원하든 안 원하든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억지로라도 임금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말로 하는 입술과 자기 마음 속에 분명히 다른 방향을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무리를 피하시는 겁니다 먼저 살피실 것은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무슨 말씀일까요? 신명기로 갑니다 18장 구약 29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서 20절까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 하시느니라 첫 번째 나간 것이 뭘까요? 기륭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이 땅의 민족들은 쫓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번역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점치는 자나 복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 신술을 본다고 어디 가서 토정비교를 본다거나 또는 복대를 내고 유명하다는 암흑의 미아리 꼭에 옆에 가면 많습니다 점집 이게 유명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게 한대요 왜냐? 중요한 의사결정을 놓고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뭔가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는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의 행태였는데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십니까? 하지 않습니까? 용납지 아니 하시느니라 그런 잡신 성기지 말라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모세 입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방 족속들은 자기의 미래의 기륭화복을 알기를 원하고 혹시라도 내 앞에 흉조가 있다면 부적을 돈 주고 그리든지 아니면 구슬해서라도 피하고 싶은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용납한 게 아니다 그래요 그리고 15절은 반대입니다 너희들이 청종할 게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치는 자랑 복술자 말을 믿지를 말고 점쟁이나 무당 이런 얘기 믿지 말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15절 말씀이 앞으로 이게 미래형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유대인 너희 형제 중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는 날이 있을 것이다 나 같은 선지자라고 표현한 것은 뭡니까? 당시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국으로부터 이끌어내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모든 종살이 하는 자를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로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세우실 날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15절 후반에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뭐를 들으라?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복술자 얘기 들을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를 모세가 다시 설명을 하십니다 그게 16절에서 20절 얘기예요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랩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가 요구한 대로 하나님 해주는 거야 그런 얘기예요 구한 것이라 곧 어떻게 구했느냐 내가 말하기를 즉 유대 무리들이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데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14절은 이방 잡신들 얘기, 무당 얘기, 점치는 자 얘기 그런 거 듣지 말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했으면 하나님 얘기를 들어라 라고 하면 되는데 문장 구조를 살피셔야 됩니다 하나님 얘기를 들어라 라는 말씀 대신 15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세우실 텐데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왜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으라 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너희 사람 중에서 그런 선지자 하나를 세울 테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라고 바꿨느냐 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16절인 거예요 너희가 그걸 원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 직접 듣는 건 무서워서 못하겠다라고 너희가 원한 적이 있다 어디서 그랬습니까 여기도 여기 잠깐 잡으시고 출애국기로 가보십니다 20장 페이지 113페이지입니다 출애국기 20장은 십계명을 받는 그 광경이에요 20장 전반에 십계명 내용이 쭉 설명이 되고 17절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가면 출애국기 20장 18절 묻백성이 이건 모든 백성이 그런 뜻입니다 모든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십계명을 하사하실 때 그 신의 산 호랩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산 정상은 불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에는 모든 천사의 무리가 같이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번개치고 우울해가 나고 또 거기 나오죠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로 가닥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 걸 봤어요 무리가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어떤 상태였어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죽은 자처럼 땅에 딱 엎드렸어요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19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그게 낫다라는 거예요 모세 당신께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들으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입을 통해 듣겠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그 영광 앞에 우리는 덜덜 떨게 됩니다 그러니 모세께서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전달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게 낫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신명기로 돌아오시면 18장에 16절 말씀이 이거예요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 호랩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그래서 모세의 입을 통해 얘기를 해 줄 거고 또 모세가 죽겠죠 그럼 그 다음에 누구 입을 통해서 듣습니까? 그래서 미래형으로 돼 있는 거예요 너희 형제들 중에 나 같은 손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때가 있을 거다 내가 죽으면 그러면 너희는 그 말을 들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래 16절은 그들이 요구한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 직접 듣는 것은 그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 같은 그 어마어마한 위용 앞에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직접 듣게 하지 마세요 라고 요구한 게 있지 않느냐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래 그들의 말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를 그렇게 했으니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이게 미래형입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할 거다 모세 네가 살아있을 때는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전달하겠으나 내가 죽은 이후에는 너와 똑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세우고 내 말을 그의 입에 주어 너희들로 듣게 할 것이다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여기 신명기 18장 18절에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백성들이 요구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모세 이후에 한둘이 아니었죠 구약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 말씀이오 그렇게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유독 뭐라고 합니까 여럿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18절 다시 보세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몇을 하나를 한 분만을 지시합니다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전달하리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19절 20절 마저 봅니다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에게 벌을 받습니까 내게 벌을 받을 것이라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니까 그 선지자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 말을 고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땅한 벌을 내리게 된다 20절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여기서는 그 선지자라고 안 합니다 영어 개념에서는 some is some someone 어떠한 선지자든 다시 보세요 내가 고하라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 즉 하나님이 말씀이오라고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나가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가 구약의 한두 분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유독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고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선지자 하나 그리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그게 그렇게까지 연결이 됩니까 히브리서 봅니다 신약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기 복수죠 옛적의 여러 선지자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 선지자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전에 계속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게 옛적의 여러 선지자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거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건데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언제?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는 맨 라스트 선지자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마리오라고 가져오는 마지막 선지자는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직통개시받았다 전부 가짜입니다 그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씨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최종적 뜻을 가지고 오시는 마지막 대언자입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래? 이 아들을 마녀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아들은 단순한 지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자였다 맞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는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마지막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직접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라라고 직접 지시하신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 맞습니까? 신명계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신명계 18장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니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가지고 세우신 선지자가 있느냐 마태복음 갑니다 17장 신약 29페이지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 일어났던 그 상황입니다 5절 4절까지는 변화산상에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그와 같이 있던 두 사람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했느냐 얼벌벌해서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주여 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으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아를 위해서 짓겠나이다 라는 베드로의 말이 끝난 바로 뒤입니다 5절 말씀 말할 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니 첫 번째 선언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맞다 내가 기뻐하는 자니 라는 뜻은 아버지의 뜻을 100% 합치해서 얘기하실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이 그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내가 하나도 그역하지 않고 다 이루었기 때문이라 그래요 내 뜻을 100% 전할 자이고 내 아들이다 이어지는 말씀 잘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게 라스트 프로핏 마지막 선지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주시는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니까 본문으로 오시면 본문이 아니고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허의 기적을 경험한 유대의 무리들이 입으로는 그걸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는 곧 세상에 오실 미래형이죠 구약에 기록되어 있던 앞으로 오실 그 선지자가 맞다 즉 메시아다라는 메시아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 마음속에는 어떤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는 예수님의 그 무리들 속에 마음을 읽어내신 것은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하여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피해 도망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제자들에게 5천명을 먹이신 다음에 즉시 명하셔서 재촉하셔서 제자들에게 배타고 갈릴리바다 건너로 먼저 가라 내가 따라가마 이게 앞서가게 하시고 라는 뜻입니다 라고 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무리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까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해줄 물리적 세계의 통치자 또한 로마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그 메시아 눈에 보이는 이 3차원 세상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꼭 임금 삼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받으셨어요 피하셨어요 피하시는 작업인데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 뭐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배타고 먼저 가라 내가 따라가마 하고 저물었을 때 무리들을 다 흩어보내셨다라고 마태복음에 되어 있습니다 하시고 본인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상태입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자꾸 제가 본문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6장에 그렇다면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그 유대인의 그 유대인의 무리들이 했다라는 무리들의 본심이 입으로 얘기했던 이는 앞으로 오실 그 참 선지자가 맞다라는 말과 매치가 됩니까 이게 다른 겁니까 왜 예수님이 피하셨는지 이유를 보려면 입으로는 이는 참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라는 고백과 무리들 마음속에 있었던 그 마음 억지로 임금 삼아 배고픔의 문제 먹고사는 문제 해결하고 싶었다라는 그 마음이 같은 거라면 예수님이 그 무리를 피할 이유가 없죠 근데 피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무리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였습니까 확인하고 하시는 뭐를 잘못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여러 군데를 살펴드렸는데 모세 입을 통해 앞으로 너희가 원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직접 듣는 거 무섭다라고 원했으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이고 내가 죽은 뒤에 미래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세우리니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뭐 때문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있다 근데 이 무리들은 말이 중요치 않아요 왜 그래요 억지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싱글쓰지 말라 억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임금삼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오병 이어 기적은 육신의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줬던 게 아니다 라고 그러죠 뭐를 위해서 해결하라고 준 겁니까 잠깐 봅니다 아까 안 접으셨으면 요한복음 26장 26절로 갑니다 자 그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오병 이어 기적 후에 억지로 임금삼으시려는 사무려하는 무리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배척합니다 제자를 먼저 보내고 오늘 살피실 바다 위를 걸어서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바다 반대편으로 가십니다 근데 아침에 깨워보니까 오병 이어 기적을 행했던 그 장소에 무리들이 더 모였어요 더 배타구까지 왔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예수님 어디냐 봤더니 없어요 그러니까 수송문 해가지고 그들이 다시 쫓아와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닥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닥이로라 다시 쫓아온 우리에게 예수님이 무슨 가르치심 주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기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한 그 기적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즉 표적을 본 이유 때문에 나를 쫓아온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행하는 메시아다 그래서 내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나를 쫓아온 것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불러서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먹는 문제 해결하려고 자 27절 무슨 말씀 주십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 앞으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일이 있을 텐데 그 입에 내 말을 주고 내 뜻을 전달할 테니 너희 무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변화산상에서 무지개 구름 같은 그 속에서 나온 음성도 그거였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말씀 주셨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썩는 양식은 뭡니까 백성들이 충족됐던 먹고 배부른 그 떡 그건 썩는 거다 이거예요 그거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마음을 모아야 되라는 가르침을 주셨는데 여기서 영생하는 양식이 뭡니까 여러분 이것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는 명령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뭡니까 그걸 위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35절 35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누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일합니까 그분 돌아가셨는데 실질적 질문 나올 수 있죠 이 당시 유대인도 그런 생각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게 그 말씀 즉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양식이 따로 있다 라는 27절 말씀 바로 뒤에 그 무리를 또 이렇게 묻습니다 저희가 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밥 먹는 일 그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는 말을 질문을 한 겁니다 답변이 뭡니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입술로는 쉬워요 이 유대인 무리들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실제 행위로는 쉬워요 어려워요 행위로는 말씀은 그러한데 어떤 사안에 그 말씀에 딱 적합한 사안에 내가 딱 마주치게 되면 하나님 말씀 못 믿어요 어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하기 제일 힘든 게 뭔지 아느냐 하나님 믿는 거라고 그래요 새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못 믿는 거예요 이런 문제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무리들은 떡 먹고 배부른 육신적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 뜻과 관계없이 억지로 세우려고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하시는 겁니다 그게 진리가 아니니까 그 모습이 이제 진짜 본문으로 돌아보세요 마가복음 6장에 45절에 아주 간단하게 요약된 왜 제자들을 재촉하여 먼저 보냈느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있습니다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타고 앞서 건너편 배세다라 배세다로 가게 하시고 앞서 가게 하셨다라는 건 내가 쫓아가마 그런 뜻입니다 나도 너희 따라갈 거야 먼저 가 라고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46, 47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47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무슨 뜻일까요 상황 설명을 굉장히 추격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 설명을 봐야 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바다 반대편으로 출항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저녁때쯤 마태복음이나 다른 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물때쯤 돼서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47절 저물매 배가 지금 어디 있어요 바다 가운데 있어요 아직 도착 못했죠 반대편에 이거 아마 저녁때 출발했으면요 1시간이나 2시간 배저우면 갈릴리 호수 제일 폭이 넓은 구간도 넘어가는 시간이에요 12km밖에 안됩니다 12km 근데 저녁에 출발했는데 아직 바다 속에 있어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혼자서 어디에 계셨어요 땅에 묻히라는게 땅입니다 예수님은 바다에 있는게 아니죠 그래서 이 상황이 뭐냐 제자들은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아직 땅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다는 얘기냐 48절 말씀이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줍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졌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어떤 상태에서 제자들이 아직 반대편에 도착 못한 겁니까 바람이 거스린다 라고 되어있죠 맞바람 치는 거예요 맞바람 바람도 뒤에서 불어주는 바람은 도움이 되죠 거스리는 바람 맞바람이 불어와 제자들은 괴로이 노을을 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람이 여기도 간단하게 축약되어 있지만 요한보금에 가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직도 제자들이 바다를 못 건너가고 있는 이유는 맞바람 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람이 보통 바람이 아니라 큰 돌풍이 불었고 배가 갈 수 없을 만큼 파도가 쳐대는 그런 바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라는 그게 외해처럼 폭풍의 영향을 받지 않는 조그만 호수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보고 꾸며낸 얘기다 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지리적 환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는 그 호수는 큰 호수이긴 합니다 근데 좌우 폭이 한 12km 남북 폭이 한 20km 정도 되는 호수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호수가 일반적인 해수면보다 해수면 밑으로 한 200m쯤 낮은 지역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200m쯤 해발고도 마이너스 200m 되는 지점쯤에 갈릴리 호수에 수표면이 있을 정도로 낮은 지역이에요 또 특이한 것은 그 갈릴리 호수로 물이 들어오는 수원지를 쫓아 올라가면 호수 위쪽에 백두산 높이만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헐몬산이라는 근데 거기는 위도도 높고 또 높이도 높기 때문에 항상 위에 뭐가 있어요 만년설이 있어요 그럼 거기 바람은 무슨 바람이에요 거의 영하에 가까운 바람이죠 그 바람이 여러분 공기가 찬 공기가 있으면 어디를 향해 가게 되어있어요 찬 공기는 아래로 더운 공기는 위로 근데 헐몬산 그 산정에서 만들어진 찬 공기가 다른 쪽으로 갈 땐 문제가 없는데 그게 도로 다니다가 이 갈릴리 호수 지역에 오면 200m 아래에 있는 호수니까 밑으로 쫙 내려온답니다 하강기류가 생기고 원래 있던 공기를 위로 올려버려서 돌풍이 불게 되는 그런 아주 특이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게 딱 이때 불었던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아직도 못 건너가고 있는데 이게 시기가 나옵니다 시간이 48절 다시 보세요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저희에게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연히 갔어요 보고 갔어요 다시 읽으시오 48절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어디서 보셨을까요? 산에서 예수님은 그냥 호수 가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위치가 나오죠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왜 산에 갔어요? 기도하라 산에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밤인데 예수님은 투시력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보시고 이야 쟤네들이 아직도 못 건너갔네 이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언제라고 나와요 밤 4경 밤 4경이라는 것은 노마식으로 얘기하면 밤을 4수로 나눴대요 4 자정이 있습니다 그럼 저녁 때부터 즉 저녁 6시에 해진다고 보면 3시간씩 자르면 저녁 6시 일경이 시작돼서 밤 9시가 일경이에요 밤 9시에서 다시 3시간 자정 12시까지가 2경 자정이 지나서 3시간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 그 다음에 새벽 3시에서 6시가 4경 그러니까 지금 이 4경이라는 것은 자정도 넘어서 3시도 지난 시점이에요 새벽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새벽 4시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게 4경이 4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원어적 의미는 영어를 좀 사용을 하겠습니다 The First Watch of the Night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시가 아니에요 The First Hour가 아니고 밤을 4등분 했을 때 밤에는 무슨 작업을 합니까? 누가 훔쳐갈까? 보초병소에 옵니다 야경꾼이라고 하죠 밤을 4수로 나눴는데 4번째 워치타임이라는 거예요 4번째 지키는 시간 군에 갔다 온 분들 보초 쓰는 거 알죠? The First Watch of the Night 4번째 지키는 시간이 됐을 때 그러니까 새벽 3시도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저녁 6시에 출발했으면 지금 몇 시간 사토하는 거예요? 길게는 10시간을 사토하고 있어요 그 조그만 데 가는데 요한보검에 보면 시별이 쯤 가있다 그러니까 잘해야 한 4km, 5km쯤 밖에 못 간 거예요 10시간을 왜 그래요? 맞바람 부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요 표현이 제자들이 어떻게 노를 져요? 괴롭게 그러니까 아마 거의 탈진 상태 않았을까 싶어요 거의 탈진 상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먼저 가라고 했으니까 가긴 가는데 돌아갈까 하다가 앞서 가게 하시고 라는 말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 따라오신다고 했으니까 거기로 가면 안 돼 근데 열심히 노를 졌는데도 10시간을 노를 졌는데 고작 4, 5km밖에 못 간 바다 한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 보시고 오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아주 축약되어 있는 48절을 어떻게 해설을 하시느냐 이때 제자들의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하자 그래요 여러분 밤이 되면 지금은 밤이 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특히나 이 들에 밤이 되면 앞이 보입니까? 깜깜합니까? 거기다 여기 바람 불고 파도 치는 상황이었으면 구름이 있죠 달도 없는 그런 상태 칠흑같은 어둠이 있어요 그 음산한 바다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바람이 불고 마파도가 쳐대기 시작합니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경험이 없으시면 동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저는 전에 젊었을 때 밤 낚시 해보고 했어요 혼자 지킵니다 밤에 그 찌 하나 보고 근데 12시 넘어서 꼭 잘 잡히거든요 괜히 밤낚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딱 나와요 큰 놈이 근데 가끔은요 뭔가 부르쳐 소리가 나요 혼자 있는데 어이쿠 이렇게 보면 외갈이 같은 거 있죠 새 그러니까 밤 안에 쫙 지나가요 그러면 혹시 유령인가 싶어요 근데 이거는 잔잔한 호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깜깜한 밤이고 건너가야 되는데 맞바람은 치죠 파도는 일죠 배 속으로 물도 들어왔을 거예요 얼마 동안? 10시간 동안 사투를 벌입니다 이제는 탈진 상태가 있어요 우리 그런 신앙의 상태에 간 사람 없습니까? 예수님은 저쪽에 계신데 나 홀로 고난의 바다에 앞이 안 보여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분명히 겪 내가 해치고 나가야 되는데 10시간을 노력했는데 제자리예요 제자리 공부의 문제로 그런 고난을 겪는 사람도 있을 거고 취직의 문제로 겪는 사람도 있을 거고 부모된 분들은 자녀 문제로 또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앞이 안 보여요 예수님은 없어요 옆에 계셨으면 딱 좋은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주무십니까?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앞서 보내시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산에서 보시고 기도하세요 우리를 위해 하다가 우리가 포기하기 바로 직전에 어떻게 오십니까? 무리를 걸어서 오십니다 이 표현은 신의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모습이에요 인간 예수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돕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것이 물로 걸어오시다라는 표현입니다 물을 가르고 오실 수도 있을 텐데 왜 물 위로 걸어오셨을까 그래서 이것도 믿음의 선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상이 물 위를 걷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조금 이따 살펴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참 이해하기가 좀 힘든 문구가 나옵니다 48절 후반전에 처음부터 읽을까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졌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오셨으면 배로 올라가시죠 지나가려고 하시네 이건 뭔가 이상한데 상황 설정이 그렇게 고난하는 제자들 모습을 기도하러 산에서 보시고 도우시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나가는 상황은 뭘까요? 그렇게 돼 있어요 다가오셔서 배로 곧바로 올라가시려고 했다라는 표현 대신에 무슨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지나가려 하시네 자 이게 무슨 표현일까 이 표현은 욕기로 가보십니다 욕기 9장 구야 769페이지 욕기 9장 8절부터 11절까지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겠어요?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이런 표현 나오죠 여기서 밟으시며 라는 이 표현은 걸으셨다라는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어떤 유적지를 갈 때 답사한다 그러죠? 답사하러 가자 그러죠? 그때 답자가 발불답자예요 발불답 걸어가자라는 뜻인데 그렇게 씁니다 히브리적 표현도 같아요 바다 위를 걸으신다라는 거예요 신적 표현에 사용됩니다 9절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이의를 셀 수 없는 기이한 이의를 행하시느니라 누가? 그가 그가 누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자 11절 말씀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어떤 표현으로 사용하시고 계세요? 분명히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 앞으로 지나가시기도 하시나 내가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이 말을 쓰는 겁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이 마가보음에 물 위를 걸어오셨다라는 표현은 욕기서에 있는 하늘을 홀로 펴시며 바다 물결을 걸으시며 밟으시며가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표시하시는 기적이었던 것이고 또 지나가시려라는 표현은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낼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나와 함께한다 할 때 지나간다 그러나 나는 알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기만 이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여기저기 찾으시느라 바쁘실 거예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출애국기 33장에 보시면 모세가 두 번째 십교명 돌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요구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셔야 됩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패역했어도 우리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소서 부탁을 하고 주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부탁을 합니다 모세가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출애국기 33장 22절 얘기인데 2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에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지나간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오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모습이 어때요? 지나가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한 군데가 또 있습니다 여기도 여러분이 찾기는 좀 그러실 것 같아요 열한기상 19장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느 모습이냐면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바할 제사장 450명인가랑 대결해서 이기고 그들을 다 첨수한 후에 그 바할 제사장을 섬겼던 제일 우두머리가 누구냐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입니다 누가 내 선지자를 다 죽였느냐 해서 물어봤더니 엘리야라는 거예요 너도 똑같이 죽을 거야 라고 쫓아다니는 모습에 엘리야가 실망해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한탄했어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선지자는 다 죽었습니다 나밖에 없는데 이세벨이라는 자가 나까지 죽이려고 하니 하나님 어찌 해듭니까? 장탄식을 내려놓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모세가 있었던 신의 산으로 이끌어요 40일 광야를 네가 걸어가야 되니까 먹을 것을 주마 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갖다 먹이고 물 먹이고 기운 차려 하고 40일 걸어서 그 신의 산 아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그곳으로 데리고 간 다음에 역시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열한기상 19장에 있습니다 거기 마찬가지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는데?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왈가닥 왈가닥 하거나 하는 지진, 바람, 불 이런 것과 같이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다 지나간 뒤에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노크하십니다 내가 이 소리를 듣느냐 이렇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뭐예요? 지나가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으로 오시면 마가복음 6장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저는 것을 보시고 가시는데 밤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가시고 또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시려 하시니 라는 표현은 구약성경의 배경을 통해 읽을 때 바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너희가 고난 중에 있느냐 내가 도우러 간다 이때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로 가시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서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려고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믿음의 선진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읽을 때 아니 도와주시러 오셨으면 배로 올라가시지 왜 지나가시려고 그래? 제자들이 못 봤으면 어떻게 하려고? 참 표현이 재밌어요 재밌다기보다는 오묘해요 오묘합니다 욕기가 얘기했던 그거 여호와께서 내 앞을 지나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는 도다 여기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깨달았어요? 48절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깨달았어요? 49절 봅니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어때요? 소리 질렀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특히 신적 권능을 가진 성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으로 오실 때 우리 눈에는 모르는 겁니다 그게 욕기서 저자가 얘기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 49절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캄캄한 어두움에 바람이 불면 예수님께서 아마 머리를 묶거나 커트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지금 고정되는 영화를 보면 길게 늘어뜨리는 모습이죠 이 머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산발이 돼서 날리고 한 분이 쭉 걸어 이게 유령 아니면 뭡니까?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기절 초풍한 거예요 제자들이 소리 질렀다는 게 큰일 났다 이제는 열 시간 우리가 피곤에 지쳐서 이걸 이기려고 하는데 이제는 우린 죽었구나 그런 모습으로 보였을 것 같아요 소리 지르니 50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50절 말씀에 곧 더불어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곧 더불어 말씀하셨다 이 표현은 무슨 뜻이에요? 유령인 줄 알고 기절 초풍에 소리 지르고 난리난 제자들을 어떻게 하는 모습이에요? 대화하듯이 다른 번역본에는 그냥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개혁한글 성경의 번역이 너무나 정확해요 이런 경우에 원래 헬라였듯이 누구에게 스피크투라고 안 돼 있습니다 스피크 위드 씁니다 함께 얘기할 때 쓰는 전치사를 써요 그러니까 개혁한글 성경의 표현이 정확한 겁니다 더불어 말씀하십니다 명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바로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 그 전에 가르침을 주셨던 그 예수님 우리와 같이 대화했던 그 예수님이다 내가 그러니 안심하라 너랑 같이 얘기했던 그 예수님이야 너를 구원했던 주님이 이제 왔느니라 더불어 말씀하실세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오시는 겁니다 걱정하지마 너를 이끌었던 너와 함께 했던 예수님이 오신 거야 알겠지? 첫 번째 안심하라 이제 걱정 없다 내니 두려워할 것 없다 자 우리의 근심 걱정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51절에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더라 우리가 해결한 거 없죠 우리가 고민하던 깜깜한 어두움 우리가 겪어서 이기려고 했던 맞바람치는 파도 밤 10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팔에 힘 빠지도록 젖던 피곤에 지쳐 이제는 탈진할 때까지 같은 그 노력 이제는 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 딱 오르시는 순간 모든 것은 잠잠해지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핵심 기억하십시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어떤 문제이든 간에 인생의 문제이든 진로의 문제이든 학업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혹은 신앙의 문제일지라도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됩니다 그분의 임재입니다 이걸 바라셔야 돼요 기도해 내가 가는 길이 계곡을 지나고 있고 그늘지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것 같고 예수님께서는 아마 제자들이 10시간 사토하면서도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가라고 해놓으셨는데 이분 뭐 하실까 걱정하실 거예요 우리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방관하고 계셨습니까? 방관하셨어요? 산에서 기도하며 보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그냥 방관하시는 예수님 아니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분의 임재를 구하시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랑 같이 하십시오 제가 옆에 모시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안 나와요 제일 큰 문제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 같이 옆에 계십시오 그러면 어때요? 이제는 골치 아파지거든 내가 하고 싶은 일 못하거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내가 원하는 거 뭐 좀 하고 싶은데 옆에 예수님 계신데 어떻게 같이 가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는 너무 나한테 은혜로운데 그 다음 남은 인생 나한테 자꾸 잔소리하는 예수님은 싫은 거예요 그 마음을 버리시고 예수님 저와 함께 하세요라는 기도를 할 수 있으면요 모든 신앙의 문자가 해결됩니다 그걸 바라셔야 됩니다 딴 거 없습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어떻게 해줘요? 신적 능력으로 오시는 모습이 그겁니다 너희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할 때 내가 가라는 그 길이니까 돌릴 수는 없으나 혼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할 그때에 예수님이 인간 예수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신적 능력을 가진 하나님으로 모세에게 보였던 영광의 하나님 엘리사에게 뒷모습을 보였던 그 하나님 엘리에게 그분으로 오시는 겁니다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로를 바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시라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이게 산에서 밤 사경까지 제자를 보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지금은 성령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시고 보시고 때를 보시고 계십니다 51절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쳤어요? 안 그쳤어요? 제자들 노력이 이제는 쉽니다 그런데 참 정확하게 우리 상태인 것 같아요 바람은 그쳤어요 제자들이 좋아해요? 깨달았어요? 이어지는 말씀 제자들이 마음에 어떻게 해요? 심히 놀랬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이 표현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그 긴 머리 산발되고 바람에 날리고 도포자락 휘날리고 흐엄을 건 게 뭐가 오니까 유령이 아니냐 하고 기절초풍했던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49절이고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난이 두려워 말라 같이 대화하던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다시 들리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배로 올라오시고 바람이 잔잔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그 상태에서 뭐예요? 심히 놀랬다라고 그래요 놀랬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 하고 봤더니 마가복음에 바로 이와 비슷한 기적이 한 번 더 있었어요 언제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4장 41절쯤에 가시면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이때도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저편으로 이때는 제자들하고 같이 가는 거였어요 배 타고 그런데 이때도 풍랑이 불었어요 그 돌풍이 얼마나 큰지 파도가 치고 바닷물이 배 속으로까지 두르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배가 침몰하겠네 싶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편안히 주무십니다 배전에 그때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지시시며 바다 덜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절 저희가 기뻐했어요 심히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정하는고 그러니까 이 모습이 무슨 뜻이에요 제자들이 놀랬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여기서 놀랬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인간적 예수 이상의 수준으로 아직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과거 경험도 있는데 바람과 바다가 순정하는 자는 누굽니까 그 대상은 바람과 바다를 만드시고 지도하시는 창조조 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했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신앙인의 믿음이 적은 제자들의 신앙상태를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요 요한복음이 가리키는 예수님은 바로 창조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1장 2절부터 선언하시는 것이 그 아버지가 나다 빌립에게 얘기한 것도 그거 아닙니까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내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으면서 아직도 이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 그게 취직의 문제가 됐든 공부의 문제가 됐든 자녀의 문제가 됐든 혹 신앙의 문제가 됐든 내 버릇의 문제가 됐든 모든 풍랑이 잠잠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때 대지자들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자 52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놀란 이유를 설명합니다 52절 이는 저희가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놀랬다라는 거예요 떡대시던 일을 떡대시던 일을 아직 가지고 있을까요? 아직 가지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죠 그렇다고 예수님은 혼자 계시고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가라 했는데 예수님이 떡 남은 거 열두 바구니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을지 없죠 무슨 뜻일까요? 풍랑에 같이 가고 있는 배 안에 그때 모았던 열두 바구니 떡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 기적의 흔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데도 모르는 거예요 나를 인도했던 성령의 음성 나에게 줬던 그 문제 해결의 능력 그분의 기쁨 옛날 경험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래도 고난 당하면 다시 먹는 거예요 그런 적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적 없다 그런 기적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없다 없긴 왜 없어요 뱃속에 있잖아 거기 열두 바구니 가지고 갔겠어요? 안 가지고 갔겠어요? 제자들이 성경에는 없지만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가지고 갑니다 버리는 게 없게 하라 묘한 복음에만 그 말이 나와요 남은 것을 거두고 버리는 게 없게 하라 하였더니 열두 바구니에 거두었다라 제자들이 그 위에 버리고 갔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흔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놀랬다? 떡대시던 일 오병이어의 기적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도리어 마음은 반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두뇌해졌다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성도들도 마음이 어두워지면 과거에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 까맣게 있는 때가 있어요 제자들이 그 상태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반에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유대인의 무리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무엇으로 오해했습니까? 모세가 예언했던 하나님께서 내 말을 그 입에 둘 것이니까 그 선지자 보면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했던 그거는 잊어버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육신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자로 억지로 세우려고 하는 세상 임금으로 그리스도를 오해했으니까 예수님이 피했죠 그런데 제자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까? 잊어먹었습니까? 잊어먹었어요 이게 저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에 더 큰 부분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을 보고 나서도 보기 전이면 잊어먹을 수 있죠 그리고 나서도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시구나 라는 것을 잊어먹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마음이 읽으실까요? 50이죠 이는 저희가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반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 마음이 어떻게 됐기 때문이라 둔화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마음이 둔화해지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로 갑니다 5장 1059페이지 1059페이지 예레미야 5장 23절에서 25절까지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폐역하는 마음이 있어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 싫어서 마음이 뒤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어집니다 24절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경애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돌아섰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쫓겠다라는 두려워하는 마음도 그런 말도 하지 않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25절 너희 허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반대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을 쫓아가자라는 그런 말도 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어떻게 하였다 맞게 되는 때가 있다 뭐를 지금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돌아섰는 때가 있으면 다 틀립니다 내 마음이 말씀의 음성에서 옆으로 비껴가거나 외면하면 외면이라는 게 뭐예요 고개를 돌리는 게 외면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면 하나님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부하시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좋은 것이 중간에 막히게 돼 있어요 가로막히게 이걸 지적하신 것이 구약성경이고 똑같은 말씀 신약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누가 보곤 21장 신약 134페이지 34장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자 이 명령의 말씀은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전에 네 스스로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스스로 해야 되는 자세가 있다 다시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어떻게 해집니까 마음이 둔하여 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는 때가 생기게 된다 방탕함과 술취함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건 뒤에 나오는 생활의 염려가 해결된 자에게 올무로 작용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생활의 염려가 해결된 자는 있죠 그 다음에 뭐를 쫓아갑니까 오락과 향락을 쫓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육체가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하는데 남에게 피해 안 주면 됐지 뭐라고 얘기가 많으냐 그래서 동성결혼 합법화 시키는 거고요 퀴어 축제 하는 거고요 그거 막는다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데 왜 니가 자꾸 얘기하느냐 그 둘이 서로가 좋다고 한다 남자지만 둘 다 서로 부부간 몇 장 얘도 남자가 좋다 얘도 남자가 좋다 둘이 좋아하면 됐지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라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인간적 만족 극대화를 쫓다 보면 여기에 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이 그런 뜻입니다 뒤에 나오는 생활의 염려는 누가 걸리는 거예요 생계 문제 해결이 안 됐을 때 항상 이 생계 문제 해결을 하다가 이게 잘못된다라는 개념보다 이게 죄라는 개념보다 여기는 뭐를 경계한 거죠 그거 생각하다 마음이 둔화해진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그렇게 고생하던 고난에서 예수님이 배에 딱 오르시자마자 모든 게 잠잠해졌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순복하는 그런 분인 줄 몰랐다라고 깜짝 놀란 이유가 뭐냐 떡대든 일도 겪지 못하고 반대로 그들의 마음이 둔화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신적 능력까지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방문하시면 해결이 됩니까 안됩니까 제자들이 제자들은 옆에 계셨으니까 된 거고 나는 안돼 그러면 예수님 그때 사셨던 예수님하고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하고 다른 분이에요 그때 제자들에게는 되는데 나한테는 안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가 힘들다고 놓은 거예요 안 믿어지잖아요 여기서 거부하잖아요 아 그건 그때 마주보고 대화했던 제자들에게나 통하는 거지 나에겐 안돼 예수님이 지금도 그 능력 있으려고 안 믿어지죠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믿는 게 제일 힘들다 그래요 그거 믿으라고 하니까 임재가 분명히 나에게 같이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일단 못 믿어요 마음에 오병이여 기적을 봤어도 못 믿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시간을 뺏깁니다 일주일 한 해 세상살이 어떻게 하면 직장 문제 문제가 해결이 될까 이런 걸로 다 소위를 하다가 일요일날 딱 와가지고 말씀 드리면 아이쿠 잘못했다 거기까지 가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은 언제 했어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은 언제 하는 거예요 주중에 하시는 거예요 주중에 기도하시고 같이 하시죠 저랑 같이 거르셔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런 과정 없는데 어떻게 동행이 됩니까 임재가 같이 하십니까 자 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산에서 제자들이 고민하는 모습 보시고 쫓아오시는 예수님이 구약성경에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신적 능력으로 오는 모습을 보이시려고 바다 위를 걸어서 지나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10편 121편 896페이지 10편 121편 1절 3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 하시리로다 무슨 모습하고 똑같습니까 오늘 살피셨던 바다의 풍랑을 거스려 나아가려고 하는 그 고민하는 제자들이 뭐를 잊어버렸어요 산에서 홀로 기도하시던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잊어먹었죠 근데 그분이 밤 사경이 될 때까지 혼자 뭐 하시고 계셨습니까 주무셨어요 안 졸고 계시잖아요 보시고 구하시러 오시죠 이 모습이 그거예요 제가 10편 121편만 볼 때 왜 갑자기 하나님을 구할 때 산을 향하여 눈을 들지라 했을까 원래 산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의 의미가 강합니다 구양에 시사하는 바가 그러니까 그 상황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먼저 보내시고 혼자 무리를 다 흩으신 다음에 혼자 기도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셨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산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제자들이 거기서 기도하시는 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아셨으면 생각했으면 그렇게 고생 안 하죠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그때 찾아오신 그리스도는 인간 그리스도로 오신 인간 예수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의 능력으로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물을 밟고 오시고 옆으로 지나가나 욕기의 기록대로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상황을 그대로 시현하신 거예요 그렇게 도우시러 오셨는데 왜 옆을 지나가시려 하시니 라는 표현을 썼을까 3절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게 하십니까 실족지 않게 하십니까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존니까 안 존니까 예수님께서 조르셨어요 안 조르셨어요 밤사경이 될 때까지 산에서 그 모습 보시고 기도하시고 졸지 않으신 게 예수님이에요 이 10편 121편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분 창조로 참여하셨던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성자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너희들의 고난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찾아올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불러라 불럴 때가 됐는데 제가 왜 아직 안 부를까 불러 술찬과 방탄과 생활의 염료로 마음이 둔화해진 거 그거 버리고 눈을 들어 나를 봐 산에 있잖아 예수님 네가 기도해 도움을 구해 내가 언제라도 감아 저는 마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그렇게 봤습니다 10편 121편 얼마 안됩니다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소리내서 상고를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애개서로다 여호와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 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 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가 당하는 눈에 보이는 고난 그러나 그 길은 주님께서 먼저 앞서가라 내가 네 길로 다시 가리라 하셨던 그 길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지으거서 능력되시고 도움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앞에 있는 풍랑과 바람에 믿음이 적어지는 저희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저희에게 밝히 밝혀주셔서 오직 도움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더라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